우주님의 강아지 그는 부여가 있기 때문에 늘거니가 이렇게 미차님의 체험을 상당하려고요 고기와 함께 공금방 뽀뽀 고기와 함께 자중한 상황 발상하려고요 아, 한 번 더 모르는 게 없어서 저희 트래비언은 2003년부터 시작한 울산 유일의 수제 맥주 로컬 브랜드입니다. 저희 트래비언은 지역과 함께한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울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노동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퇴근하고 오셨을 때 즐길 수 있을 만한 부드럽고 신선한 맥주와 고소한 바베큐를 곁들여서 드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지역에 맞게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저희 공간에서 한 적은 없고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몇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. 저희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좀 더 몰입감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울산도 산업도시에서 저희 트래비와 같은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존재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새로운 맥주로 울산 시민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